청와보라산업대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곤 웹툰스쿨의 이야기작법방송 궁극의 캐릭터 시간입니다. 근황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1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작가 이종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머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오늘은 견학생이 와있습니다. 웹툰 혹은 만화 콘텐츠 팟캐스트로서는 절별 선배죠. 만협에서 공로상까지 받은 웹툰작가들의 권익과 시사적인 이슈들,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해주신 웹툰이스타. 저희 아주 친한 사이죠. 웹툰이스타의 푸른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웹툰이스타 푸른봄입니다. 어찌하여 오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슬퍼질 거예요. 오늘 이종곤 작가님 페이스북에서 OO 하신다길래 OO를 OO 이러고서 저 놀러가도 돼요? 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거 때문에 오시는지 몰랐지 뭐예요. 미리 오프닝부터 다음 주 예고, 다음 달 예고가 됐는데 B 처리하면 되죠. 아, 그러면 되나? 그래요. B 해주시지 뭐. 공민호 작가님, 방금 그 차 이름에는 B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달 인물인 줄 알고 오늘 오셨어요. 근데 오늘 하신다는 인물들도 되게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인물들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여튼 웹툰이스타 올해 얼마나 됐죠? 올해로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와, 만화 관련 팟캐스트 중에서는 가장 최장수고요. 물론, 아, 아닙니다. 아, 얘기하고 싶다. 하지만 단일 타이틀로는 최장수입니다. 네. 단일 타이틀로는. 어떻게 웹툰이스타랑 뭐 조인해보자, 그런 얘기도 한 장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웹툰이스타의 중심, 센터라고 하죠? 걸그룹으로 지금 센터. 이재민 님께서 놀러오시는 것으로 그 첫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제가 또 놀러가고, 섞여가지고 또 뭐 하고, 여러분 재밌겠죠? 네. 여러분 웹툰이스타 많이 가서 들어주시고요. 재미있는 거 많았습니다. 거기 제 인터뷰도 두 번이나 있어요. 맞죠? 두 번. 네. 인터뷰하고, 인터뷰가 아닌 것도 하나 있고. 이종범 인터뷰는 두 번,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한 번. 많이 들어주세요. 그것만 딱 찍어서 듣지 마시고. 자, 웹툰이스타 건승을 기원하고요. 오늘 재미있게 구경하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회수. 네. 어떡하지? 죄송해서요. 오늘의 주자는. 어떡하지? 땡땡이 아니라서? B가 아니라서 어떡하지? 왜요? 저는 홍쌤, 성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자꾸 성공적인 뭔가. 세 분이 계속 다 성공적으로 뭔가를 하시니까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하긴. 쇼, 요시토시 반응 참 좋죠. 진짜 장난 아니에요. 댓글에서 막 엄청나요. 감쌀 따름이죠. 거기다가 또 댓글을 통해 팟빵 댓글로 들어온 추가 질문에도 굉장히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는 유승진 작가님의 AES까지. 네. 여러 가지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네. 본인도 인상 깊었어요? 첫 댓글에 가서. 자기의 첫 신이. 나의 첫 신 참 인상 깊네. 그 뭐랄까. 그 아이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세이브 킹으로 만들었거든요. 오. 유승진 작가의 팟빵 아이디는 세이브 킹이다. 오만하게 이를 때 없네요. 그렇죠. 정말 오만하게 이를 때 없다. 따라 올 테면 따라 오세요. 어떻게. 왜 세이브가 안 되죠? 세이브 킹. 근데 부러워. 세이브 킹이다. 진짜예요? 세이브 킹. 그렇네. 오만하지만 부러워서 어쩔 수 없는. 던지셨어. 네. 그래요. 홍수님 근황고. 근황이요? 네. 근황 방금 저희가 롱터뷰를 녹음을 마쳤고요. 야. 롱터뷰한 게 궁극의 캐릭터 근황이다? 아. 돌려막고 한 장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의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를 봤어요. 오. 네. 재밌었습니다. 인상 깊었고요. 그 영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네. 알겠습니다.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기대된다. 김태권 작가님은 핑크퐁 말고. 아 핑크퐁 말고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이 젊은 만화가에게 묻다. 아. 명저죠. 명저죠. 명저. 위부무 기자님이 인터뷰로 쓴 책인데 여기에 이종범 작가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 이종범 작가님이요? 네. 그 이종범 작가님. 잘생기셨어요. 사진 보니까. 제가 인터뷰집에 나오는 저의 사진 중에서 그나마 제일 용기가 필요하지 않고 펼쳐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제가 인터뷰에 나온 제 사진을 볼 때는 굉장히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어색해서요? 보면서 깜짝 놀라요. 피부, 체형 모든 면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의 미모를 인정할 용기. 형 반대죠. 스스로. 하여튼 그나마 좀.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니 참아. 내가 인정하기 미안하지마. 제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정말. 이것만 따가지고. 아내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정색하시 있는 말들인데. 하여튼 저 책 참 좋아요.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종범 작가님 인터뷰 보면 보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젊은 만화가에게 묻다라는 저 책은 되게 좋은 출판사의 굉장한 편집인들과 좋은 작가가 다 만난 결과물이라고 아는데 남해의 봄날이죠. 네. 남해에 있는 출판사인데 서울에 있는 담당자들이 저기 입사하기 위해 남해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좋은 회사고 제가 만나뵙던 담당자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실력과 캐릭터 양쪽에서. 그래서 아마 위근우 기자님이 저기를 택하신 게 아닐까. 그렇군요. 출판사 인상 깊네요. 그리고 저기서 선물로 보내주신 달력이 있는데요. 너무 감동적인 폰트의 달력이에요. 너무 예뻐서 제가 놀랐어요. 달력을 선물 받고 좋아한 적이 있었나? 태어나서? 근데 좋은 거야. 전 있었어요. 언제요? 예전에 독자분이 조선 고지도로 만들어진 달력을 주셔가지고 그거는 진짜 짱인데? 완전 좋았어요. 내 감상을 빛바르게 해줘서 아니. 폰트 이쁘잖아. 논단이야. 그렇군요. 고지도. 고지도. 저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젊은 셰프에게 묻다도 있고요. 젊은 만화가에게 묻다가 유익은 유기자는 거고 시리즈인데 한번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정말 근데 잘 만든 인터뷰집 같아요. 원래 인터뷰로 만든 책은 잘 안 팔린대요. 그렇죠. 근데 그 양질의 내용을 담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워낙 인터뷰는 상판적으로 나와있으니까 정성껏. 근데 일별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정성껏이 맞네요. 약간의 불만이 있다면 나는 젊다는 소리 못 듣는데 이정곤 작가님은 젊은 만화가였구나. 참고로 저거 제가 인터뷰한 거는 한참 전. 제가 젊었을 때. 작년쯤. 그 사이에 한 해 동안 전 늙었습니다. 어리대요. 어이구야. 젊으시잖아요. 왜냐면 제가 어려져야 홍쌤이 젊어지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앞자리가 달라요. 태어난 연도에. 같이 가요. 떠나는 거 순서 없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뭔가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비수가 돼서 돌아오는. 이승진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해? 저는. 선생님이래. 세이브 킹인데 선생님이죠. 세이브. 세이브 킹 선생님. 왕님. 전하. 전하. 그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하시는 작업들 있잖아요. 세이브요? 아니요. 세이브요? 찌찌뽕 찌찌뽕. 뭐야 뭐.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역시 유머감각이 비슷하시구나. 뭘 하냐면은 컴퓨터 이제 한 번 청소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 갈거나. 이사 가죠? 싹 밀잖아요. 고장 나거나. 신작할 때쯤에 고장이 나요.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유 없이 이제 꺼지고 겁이 나서 또 한동안 컴퓨터 못 켜고. 그렇죠. 켜고 나서 다른 거 하고 와야 다 켜지잖아요. 그렇지. 그거 이제 컴퓨터 청소를 하는 김에 책상도 한 번 청소 싹 하고 그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세이브보다 더 부러운데요 이거는. 그런 청소를 하다니? 그게 된단 말이야? 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청소하고 좀 진이 빠지고 그게 인상이 깊네요. 아 그렇군요. 요 근래에 고장과. 이발도 하셨는데? 이발. 네. 이발하셨고. 네. 그렇죠. 이발. 왜 인상 깊은 가능이군요. 신작에 그거 들어간단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하긴 해야 돼가지고 콘티를 짠다거나 놀아서 뭐 하겠나 이런 거 같아요. 나 진짜 유승진 작가랑 작업실 한 번 써보고 싶어요. 저 조만간에 놀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은 주호민 작가님과 쓰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세이브 만들어드릴게요. 이제 막 하는구나. 이제 그냥 막 던지는구나 이제. 출장 세이브. 나도 모르겠다 나도. 최고시다. 거기 와서 네 세이브를 만들면 의미가 없지. 알겠습니다. 워낙 두 분 부지런하시고 잘하셔서. 주호민 작가님도 유승진 작가만큼 일만 하는 분이셔서. 대단합니다. 저의 근황은 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거다. 이거 언제 나가죠? 이거요? 마롱 방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게 나가는 날이 1월 4일이네요. 이제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 막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희망에 차갖고 계획 세우고 보실 때잖아요. 딱 작심 3일 지났을 때. 끝나고 이제. 2019년에는 저도 웃길 거예요. 저런 거 저런 거. 여러분 딱 연말 연초에 계획 세우고 지금 1월 4일이면 이제 한 절반쯤 포기하실 때거든요. 아닙니다. 웃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금연. 뭐 뭐. 헬스. 개그. 개그. 저금. 저금. 지금 1월 4일이면 딱 이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다 포기하실 때인데 저는 아마도 작업만 하고 있지 않을까. 네.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전부 작업만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송년회 혹은 신년회에 술자료 되게 많으실 텐데 건강을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궁극의 캐릭터 한나 아렌트칸 오늘의 궁극의 캐릭터는 한바퀴 돌아 돌아 홍란지 선수 입장하십니다. 와우 부담감이 너무 부담감이 너무 있지만 분비하면서 겪으셨던 마음속의 일렁임 어땠나요? 원래는 제가 여성 캐릭터를 너무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셨죠. 근데 여성 캐릭터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이러는데 제가 너무 제 자신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성 캐릭터와 함께 계속 이 신비로운 뭔가 이 사람 되게 좀 좀 신기한데 뭐 이러면서 좀 지켜보던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물을 다시 해볼까? 아니야 자신이 없는데? 아니야 해볼까? 하다가 좀 뒤늦게 제가 이렇게 탁 파고들게 됐어요. 관심은 계속 쭉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그냥 여성 캐릭터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뭔가 그래서 좀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제가 영화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게 됐는데 은근히 인터넷상에는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럴만한 인물들이죠. 그게 그래서 찾아보면서 이게 좀 위험한 인물이라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다른 책과 다른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짧게 몰입해서 많이 봤는데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작가가 아니라서 작가분들께서 보시는 캐릭터의 어떤 보기와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이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요. 작가들이 캐릭터를 염두에 두고 인물을 보는 그 시선이 있는 것처럼 이 홍란진 선생님은 학자시잖아요. 오늘의 이야기에는 학자가 나옵니다. 지금 궁극의 캐릭터가 매 화마다 각 작가님들의 시선을 잘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괴물이 만들어지는가 심리적인 측면이었다면 김태곤 작가님은 또 이제 어떤 플롯에 기반하여 인물을 사건으로 재구성해보고 그렇기도 하고 프리랜서가 먹고 사는 얘기죠. 그렇죠. 저렇게 요약하니까 짱인데. 그리고 쇼 요시토 씨는 역사물을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 한 인간을 역사획량 안에서 보는가라면 오늘 홍란진 선생님이 또 가져오실 인물은 한 인물과 그 인물을 바라보는 작가 이 모두를 얘기할 수 있는 상당히 새로운 세계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해주실 얘기는 총 세 가지 축입니다. 아이희만이라는 인물 네. 아돌프 아이희만 그리고 그를 붙잡은 모사드 모사드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희만에 대해서 재판 과정을 보고서 전체를 쭉 꿰뚫는 한 가지 시선을 갖게 된 학자 한나 아렌트 이 세계의 축으로 되어 있는 얘기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제가 아돌프 아이희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치. 아예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예요. 히틀러 때? 네. 독일 나치스 친위대에 중령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친위대면 SS인가요? 맞나? 아 또 그거 중령 틀리대면 SS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일을 했느냐 하면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의 반대 정책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최종 해결책이라는 방법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최종 해결책 따옴표라는 것은 죽여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 겁나 죽인 사람. 네.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방법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의 키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한 바는 제안은 내가 했다. 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그 이외에 덧붙는 뭔가 소문들 같은 것들이 좀 더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차를 발명했다. 그러니까 수용소로 보내는 아니면 가스가 나오는 그런 어떤 기차를 발명을 했다고 이 사람이 다 만든 거다라는 식의 어떤 내용도 붙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인정한 죄목까지는 제안자다. 내가 최종 해결책의 최초 제안자이긴 하다. 까지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증언을 한 인시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거기까지만 놓고 봐도 S급 전범인 건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최종 해결이라고 얘기되는 대량 학살 정책을 얘기한 사람들이 회의를 모여서 했는데 거기서 아이만 빼고는 그 전에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끝날 때. 그런데 아이만 혼자서 변장하고 살아남아가지고 아닌 척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남은 놈 하나를 잡았다. 그래서 잡힌 거구나. 홍란진 선생님이 너무 긴장하셨나 봐. 제 이어폰으로 어마어마한 숨소리가 막 너무 긴장하셨어요. 선생님 막 그래. 아 그랬어요? 오늘은 홍란진 선생님의 대단한 사이드킥 네. 저는 김태권 작가님은 믿습니다. 히틀러 전문가? 그럽니까요. 2차 대기들 전문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태권킴이 있잖아요. 네. 우리에겐 태권느님이 계십니다. 저는 2차 전쟁에 관해서는 손 안 댑니다. 개그마하고 다 잘하는 전문이 저는 밀덕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밀덕이 아니라서 자신은 없지만 아유. 자 이제 그러면 아 네. 그런데 이 야의 희만이 1960년 5월에 모사드에 의해서 잡혀요. 그러니까 납치를 당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로 강제 납치를 당합니다. 모사드 그러면 첩보 영화나 거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첩보 첩보집단이죠. 맞죠. 제이슨 본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첩보집단. 국정원 같은 거. 한국의 모사드가 제일 많이 알려진 건 옛날에 김영배 선생님 만화였을 거예요. 보물점에서. 그 저거 저거 저거. 20세기 기사장. 20세기 기사장. 거기서 모사드 얘기가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사드가 야의 희만을 납치해서. 네. 납치해서 이스라엘의 법정에 세우죠. 얼마나 믿겠어. 네. 그래서 결국에는 1962년 6월 1일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돼요. 죽는군요. 네. 우선은 이게 개괄입니다.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사드에 의해서 잡혔고 아돌프 아이만은 정말 1급 전범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아서 결국에 독일이 폐망한 지 15년 만에 잡혔을까. 이런 식의 얘기들. 재미있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익숙히 알고 계시는 것은 한나 아렌트가 아이 희만의 재판 과정을 보고 나중에 쓰기를 야 이거 죄책감을 줄여나가기 위한 인간의 심리는 이런 거구만. 그래서 본인도 아마 몰랐을걸? 혹은 우리 모두 안에도 저런 게 있을걸?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악의 평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악의 평범성.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막 집중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악의 평범성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도 나오죠. 반대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편하신 방식으로 시작해 보시죠. 네. 우선은 제가 이 아이 희만과 뭐 그리고 모사드 그리고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참고한 것들이요.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과 모사드라는 책이 있어요. 역시 공부 노동자. 네. 그리고 아이 희만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참고했고 그리고 물론 네이버 지식 검색 같은 것도 이용을 해서 교차적으로 좀 맞는 얘기인지를 좀 크로스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 통파 지식인의 시작부터 다르네요. 다르네요. 저는 야매라서 근데 저는 사실 아주 막 이게 진짜 진짜예요. 막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약간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약해지지 마. 누군가에 의해서 책에서 이게 본 거라서 약해지지 마. 아무튼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은 전부 다 웹툰 스쿨과는 무관합니다. 혼란지 선생님 개인의 조사입니다. 아 이거 되게 무서운데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아구 무서워. 신문 칼럼 밑에 이렇게 하나 떠있어 진짜 무섭다. 공식적인 입장과는 하라고. 네. 우선은 모사드의 체포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궁금하긴 하다. 15년을 숨어 다닌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걸 잡은 거죠. 그걸 잡은 거죠. 원리가 있었죠. 원리. 네. 원래는 이 프리츠 바우어라고 하는 독일 헷센주의 검찰총장이 등장을 합니다. 독일 헷센주의 검찰총장. 검찰총장 프리츠 바우어.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은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구나. 네. 나치가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시온주의자들과도 연락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나치 전범들을 잘 캐내서 찾아서 버려줄 수 있지. 이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친이란 새끼들 잡기 위해서. 그렇죠. 옛날에 고문당했던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런데 이미 모사드는 1951년에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1957년 12월쯤에 프리츠 바워를 통해서 모사드의 가장 수장인 이세르라는 사람에게 이사르 하렐이라는 국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아이만이 살아있다. 놈의 소재를 알고 있다. 잠깐만. 그런 첩보가 들어간 거죠. 자. 이사르 대전이 몇 년에 끝났죠? 45년에 끝났죠. 45년에 끝났고 지금 51년에 모사드가 나왔고 지금 타임라인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고 6년 뒤쯤에 모사드가 설립됐고 지금 독일의 검찰총장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건 60... 네? 몇 년이라고? 체포된 게 60년. 네. 60년에 체포가 되었고 그 전에 이제 첩보가 들어가죠. 첩보가 들어간 거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막 이를 갈고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57년 12월입니다. 그때쯤 뭐 그렇게 알겠어요. 아이만이 살아있더라. 이 첩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츠 바우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수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이만이 살아있는 것 같다. 어디로 도망간 것 같다. 그러니까 죽은지는 모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들어갔는데 다시 한 번 이세르 하렐에게 또 한 번의 첩보가 들어갔는데 부에노스 아이레스, 올리보스, 차카부코가 4261번지라는 그런 주소가 정확하게 이세르 하렐에게 들어간 거예요. 왜 또 들어갔죠? 아르헨티나에 많이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걸 약간 불법으로 많이 받아줬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동안 히틀러한테 약간 호의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때 타고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이것도. 네. 굉장히.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주소가 확정돼서 나오는데 한 번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네. 그래서 1958년 1월에 탈모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요원을 파견을 해요. 네. 탈모야? 마음 아픈 이름이네요. 탈모르. 탈모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은 밝은 사람일 것 같아. 빛나는 지성. 그렇죠. 그렇죠. 빛나는 두뇌.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그런데 그게 또 약간 아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착각일 수도 있어요. 네. 우선 프란츠 바우어의 메시지가 정말 맞을까?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탈모르라는 요원에게 시킨 거예요. 그 인물을 띄고 진짜 그 차카부코가 4261번 주로 떠납니다. 이 차카부코가는 그 당시에 굉장한 빈민가였고. 차카부코라는 거리군요. 차카부코가. 네. 그리고 당시에 도망친 나치의 전범들은 친독 정권의 도움을 받거나 비밀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력이 매우 많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을 상태라서. 친밀하는 애들처럼 돈 좀 땡겼었구나. 그랬을 텐데 여기에 산다고? 라는 식의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탈모르가 갖게 되었어요. 설마 여기 살겠어. 아예 이마는 진짜 S급 전범인데. 돈이 있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을 했고. 4261번지에서 문을 두드려서 만난 여자의 행색이 너무나 초라했대요. 그래서 아니다. 여긴 아닐 거야. 라는 식의 보고를 이세레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네. 그런데 이거를 프란츠 바우에게 또 재확인했죠. 당신이 준 정보 맞아?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맞다. 그럼 당신 어디에서 그런 정보 들었어? 그랬더니 나는 로타 헤르만이라는 사람한테 들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타 헤르만. 네. 그래서 로타 헤르만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으로 수용소에 잡혀서 경찰관이었던 직업도 잃고 시력도 잃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를 갈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실비아 헤르만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실비아 헤르만이 장성을 해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요즘 만나는 남자친구 뭐 하니? 어떤 애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의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스라는 애인데 걔 춤 비밀이 좀 많은 애예요. 그리고 성이 아이 희만이에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아버지 로타 헤르만도. 엄마의 원수의 아들을 만나고 있던 건가? 네. 아버지의 원수의 아들을 만나고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은 시력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또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어는 받는데 딸이 교제하고 있는 남자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할 때 자기네 집 주소를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수상하죠. 수상하다. 너 그럼 걔네 집 주소 알아봐봐. 그렇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를 수가 있겠니? 이런 식으로 캐다 보니까 어디에 산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타 헤르만이 딸을 앞세워서 그 집에 진짜 실제로 가보기도 해요. 아 앞은 보지 못하지만?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약간 정말 마르고 나이 든 그런 행색의 남자가 어떤 식으로 생겼다. 아버지의 어떤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어떤 식의 말투를 쓰고요.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맞네. 라고 확신을 해서 이게 프란츠 바우어 박사한테까지 검찰총장한테까지 이 정보가 들어갔던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최악의 피해자는 로타 헤르만의 딸이네. 그렇죠. 어제 다 남자 만났는데. 그리고 일 잘못했다고 머리가 쥐어뜯긴 탈모르 요원. 그런데 와중에 정보원 이게 유출이 되네 정보가. 그러네요. 그러네요. 정보원의 출처가 유출이 돼버렸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탈모르 씨는 틀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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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고 나서 어떤 또 사실을 하나를 알게 되는데 그 차카부코 가에 있는 4261번지 집은 프란시스코 슈미트라는 오스트리아인이 10년 전에 지은 집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슈미트 집이 이 집을 임대인에게 임차를 내넣고 있는데 그 집에는 다구토라는 사람, 다구토네라는 가족과 클레멘트라는 가족이 살고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세르는 그러면 프란시스코 슈미트가 아이만인지 알아봐.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남은 하나. 네. 네. 그래서 수사를 종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머릿속에는 나치들은 도망가서도 잘 살아. 집주인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래 살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종결했더니 프리츠 바우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발끈한 거예요. 니네 수사 이따위로 할래? 아 우리나라도 좀 도입하고 싶다. 수사 좀 제대로 하지. 어떻게 그런 식의 수사를 할 수가 있어? 왜 종결해? 이게 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아? 그 사람이 아이만일 거라는 생각을 왜 했어? 그럼 그 밑에 살 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야? 라는 식의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를 했어요. 좋네 좋네. 오사도 더 허술하네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었어요. 김영배 선생님 만화에서 볼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저도 왜 이렇게 허술해? 뭐 이런. 여러분 지금 이름들이 많이 나오면 보통 긴장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름들 정말 꼼꼼하게 머리로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적으시면 되는데 그냥 이름은 적당히 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잊지 않게 해드리려고 이름으로 뭐라 하는 거예요.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상대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걱정이더라는 생각은 했어요. 바우어 총장은 다시 봐. 다시 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좋아. 그래서 프리츠 바우어가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은 알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다시 프리츠 바우어가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거예요. 모사드한테. 모사드 뭐야? 왜 이래? 야. 사실은 리카르도 클레멘트. 그러니까 그 슈미츠라고 하는 그 집주인의 세입자로 새들어 사는 리카르도 클레멘트가 아이만이다. 라는 정보를 또 주게 됩니다. 진짜 떠서 입에다가. 네. 진짜 입에다 먹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1960년 2월에 이세르는 정말 유명하고 유능한 그 사람을 정신 차린 거죠. 이제는 진짜 정신 차려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하론이라고 하는 1급 수사 책임자를 그 수사의 책임자로 배정을 하고 다시 차카부코가 4261번지 집을 찾았는데 그때는 이미 리카르도 클레멘트가 이사를 간 후였어요. 터켰구나. 눈치를 챘고. 눈치를 챈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한 곳에 머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동하며 살았군요. 그렇죠. 그랬겠지. 그래서 이제 수사는 다시 한 템포 쉬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식의 머리를 모사드가 쓰냐면 다시 어떤 청년 하나를 고용을 해요. 평범해 보이는 청년 하나를 고용을 해서 약간 지금으로 치면 택배기사로 위장을 시키죠. 가장 은혜로운 분이죠. 네. 모두의 사랑을 받는 분이잖아요. 가장 힘들지만 사랑을 많이 받으신다. 행복 소리가 나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는. 그렇게 모두가 반가워하는. 나는 그분들이 문장 한 번 해도 몇 시간 전부터 기대돼요. 설레죠. 아무튼 그래서. 네. 그 택배기사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상자 하나를 꾸며서 가져가요. 설렌다 벌써. 네.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 희망의 아들에게 주는 여자친구의 선물이냐. 거기 겉에다가 카드와 함께. 아직 상기고 있었군요. 야반도주. 아직 상기고 있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헤어졌다가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의 생일을 축하하며 뭐 이런 카드와 함께 그냥 꾸며서 보내는 척 한 거예요. 아내 영장. 영장이면 정말 싫겠다. 아내 영장. 영장이 없으니까 납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선물 상자인 양 위장을 하고 택배기사가 차카부코가 4261번지를 갔는데 어? 이사갔네? 라는 이런 식의 눈속임 제스처를 하면서 옆집을 또 띵동띵동합니다. 이 옆에 있는 옆에서 살던 클레멘트 그 집 어디로 이사갔어요? 지금 저희가 이걸 갖다 드려야 되거든요. 라는 식의 그러면서 탐문수사를 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탐문수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 희만의 동생이 일하고 있는 곳까지 가서 어디로 이사갔는지를 막 해내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아 이거 어쩌지? 라고 하던 차에 그 책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꼭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줬대요. 기차를 타고 산테르난도 역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203번 버스를 타고 아비헨다에 내리면 숙고기 하고 있어. 길 건너에 매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오른쪽에 다른 집들과 조금 떨어진 작은 벽돌집이 보일 거예요. 체포해버리면 안 돼요? 못 사는데? 거기가 클레멘트 가족의 집입니다. 체포해서 같이 가면 안 되나? 네. 그래서 진짜 근데 너무 상세하게 알려줬잖아요. 주소만 알려줘도 되는데 주소는 기억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가리발디가였어요. 그래서 가리발디가로 이제 다시 아하로니가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변장을 했냐면 재봉틀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분장을 하고 갑니다. 진짜 모서드 같다. 재봉틀 하나 들여놓으시죠. 네. 그러면서 이 재봉틀 회사가 사실은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한다. 재봉틀 회사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하로니가 클레멘트 내 집에 직접 가지 않고 그 집 주변을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기 저 집은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아 저 집이요? 저 집은 뭐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 같던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아들도 살고 있고 남편은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 같던데 몇 시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다 듣게 되죠. 말하기 좋아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스토리 쓸 때 이런 캐릭터 함부로 내면 욕먹거든요. 깔깔이라고 설명하려고 다 침울하면 욕먹는데 실제로 있어. 실제로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느 쪽 보면 아이 희망 본인도 자기 옛날에 하늘 가끔 술 먹으면 얘기했다는 얘기들이. 여기 모사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친 것들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실비아 헤르만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딸. 그 딸. 네. 그 첩보원의 딸. 그 딸이 그 남자친구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사실은 잘만 했으면 유대인이 다 몰살시켰을 수 있대라는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했어 라는 얘기를 자랑하듯이 했었대요. 그 아들도 정신머리 났구만. 그런 이야기를 또 여자친구한테 했죠. 아빠가 언제쯤 했는지 몰라.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이 희망이 워낙에 집에 충실한 가장이었고 충실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아들들도 그리고 부인도 약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국가에서 시킨 일을 충직하게 해내는 옳은 일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마 그런 일 했으면 지금 이렇게 살게 했어도 잘 살겠지 약간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 희망이 203번 버스를 타고 매일 저녁 7시 40분쯤에 퇴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나 보네요. 네. 계속 일은 하고 있었어요. 아이 희망이. 네. 그래서 결국에 1960년 4월에 아이 희망 생포 작전을 실행하려고 완전히 세심하게 계획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포를 하려고 하냐면 5월 18일이 아르헨티나 독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르헨티나와 뭔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측에서는 장관을 보내요. 그러니까 장관을 보내는데 원래는 그냥 장관에게는 개인 전용기를 보내지 않나 봐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개인 전용기를 보낸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장관이 신이 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이 희망을 그 전에 생포해서 그 전용기로 납치해온 계획을 세웠던 거죠. 네. 일단 운송수단은 마련했고. 네. 그래서 5월 11일. 한국에서도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김형욱을 한국에 들여와서 해치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외교 횡량을 이용했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은 안 돼요. 김형욱이 누군지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아이 희망 이야기에 집중을 먼저 하시고. 청취자분들이 자꾸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야? 모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왕왕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1일 날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은 항상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지 하고 7시 40분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7시 50분, 8시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네. 도망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떨렸대요. 그런데 지금 한 15분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던 차에 5분이 지나자마자 이 사람이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불씨에 납치를 해서 데려갑니다. 처음에 당신 이름이 뭐지? 라고 물었을 때 리카르도 클레멘트요. 당신 이름이 뭐지? 그래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대요. 그런데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아돌프 아이희만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눈치를 깐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5월 11일에 잡혔는데 5월 20일 날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해요. 그러면 그 9일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네. 9일 동안에 뚝갚했나? 그동안 숨어있었던 거죠. 아 비행기 뜰 때까지? 네. 비행기 뜰 때까지. 모사드 요원하고 아닌가?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숨어있었어요. 모사드 요원과 단둘이? 아니요. 단둘이 아니고 모사드는 여러 명. 죄송합니다. 뭐 이상한 의미가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해 다니면서 의심을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사드가 참 그 위치가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요상한 게 합법적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는 어떤 그런 권한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불법 납치, 불법 압송을 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하고 문제가 되죠. 나중에.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경찰에게 발각이 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불법이니까. 그렇지. 일단 지금은 아르헨티나 국민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정체는 몰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1961년 5월 20일 날 밤 12시에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네. 1년 넘게 숨어있을 뻔했네요. 네. 제가 잘못 썼어요. 원고에 오타가 나가지고 아이만 생포와 예루살렘 납송 사이에 1년의 시간이 있을 뻔했어요. 9일 동안 숨어서 아르헨티나 현지 경찰에게 안 들키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못 사드는 아이 희만을 잡았네요. 네. 그럼 제가 이번에는 아이 희만이. 탈모로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일 제대로 안 하냐? 되게 불쌍해. 예루살렘 킥. 예루살렘 쥐어뜯기. 탈모로 요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긴장되다 보니까 엄청 빨리 하는 것 같은데. 박진간 넘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아이 희만이 어떤 식으로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는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못 사드라는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 희만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못 사드라는 책에는 상세히 좀 나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1945년 5월에 독일의 패전 이후에 모든 나치의 전범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속이려고 신분세탁을 해요. 그렇겠죠. 걸리면 싹 죽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아이 희만이 신분세탁을 한 사람은 이등병이었어요. 독일 공군의 이등병인 아돌프 카르바르트.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첫 신분세탁을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김태관 자가 여쭤볼 게 있는데 45년에 패전을 하잖아요. 잘 몰라요. 저는 예예. 패전을 나가 종전을 하잖아요. 모르나 한번 보자. 보통 그 안에 보시면 히틀러 관련된 영화들 보면 유명한 짤방들 있잖아요. 이미 망하고 있는데 히틀러는 모르고 있구만. 벙커에서. 실제로 보면 높은 사람들은 지겠는데 싶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다 들죠. 그러면 이제 신분세탁이나 사역기를 마련하는 획책을 미리 해놓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하인리 힌러 같은 경우에 SS대장이 하는데 아는 거 없다며. 바로다. 힌러가 자기 명의로 항복을 하려고 접촉을 미리 하다가 히틀러한테 걸린 일이 있죠. 그나마 전범에서 좀 빼달라고. 근데 안 받아주죠. 이미 다 끝났으니까 전쟁. 그렇죠. 힌러대로 그러고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열받아가지고 엉뚱한 사람 벙커에서 잡아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다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폼브라운 같은 경우에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소련한테 잡히면 바로 총살이니까 미국한테 넘어가야 된다. 폼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로켓 쏴가지고 영국에다가 쏘던 사람인데 미사일. 질 것 같으니까 자기 연구소 자료를 다 차에다가 짓고 미군. 그러니까 소련군이 가까우니까 미군 영역으로 집 자료 모고 막 달려가요. 너무 과속하다가 팔 부러지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들 바퀴벌레들처럼 어떻게 살 길을 모색하던 때에 아예 힌만은 자신을 이등병으로. 이등병으로 속였는데. 잘 몰라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급하게 또 다시 아예 힌만이 무장친위대 중위 오토 에크만으로 자기 신분을 또 한 번 세탁하거든요. 중명이었잖아요. 이병은 너무였던 거야. 급한 마음에 일단 이병으로 쳤는데 너무 구박받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군 포로로 수용이 돼요. 어떻게든 미군으로 가야 돼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여기서 왜 갑자기 이유 없이 중위로 또 다시 세탁을 하지? 그리고 중위로 가서 장교가 돼서 미군 포로가 돼야 대접을 받을 수가. 그러니까요. 사병으로 돼서 포로가 되면 그냥 감옥살인데. 수용소 아니면 감옥살인데. 머리를 쓴 거죠. 장교가 되면 조금은 대접을 해두니까. 아 이 희망 머리 쓰고 있네. 그리고 소련군한테 잡히면 안 되는 이유가 소련 가서 천만 명인가 죽였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소련이 별로 가지고 아직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독일 지역 들어와가지고 소련이 또 엄청나게 복수를 했거든요. 걸리면 죽는다 그게 있었던 거예요. 학살을 주고받는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토 에크만이라고 이름을 속이고 다시 신분 세탁을 하고 미군 포로 수용소에 감금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오토 헤닝거라는 이름으로 니더 작센주의 첼레라는 지역에서 숨어 지냈다고 해요. 포로 수용소에서 빠져나온 뒤에. 너무 궁금해요. 전쟁 때에 신분 세탁을 한다는 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증 있고 등록이 돼 있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분증 하나 가짜를 만들어서 들고 있다가 그거 보여주는 식으로 하면 되나? 모르게 쉬워. 전쟁 때니까 정신없죠. 그렇죠. 그런 서류 같은 것들이 다 남아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전산화 안 돼 있고 전작 때문에 그러니까 조회하는 며칠 사이에 튀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에크만으로 이름을 속이고 미군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그 유명한 니른베르크 나치 재판이 열려요. 이게 유명하죠. 이 재판이. 전범들을 어떻게 할지 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전범들, S급 전범들이 막 처형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틈을 틈타서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이러자 수용소에서 탈출을 해요. 아이히만이나. 아이히만이. 오토 에크만은 탈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50년까지 오토 해닝거라는 이름으로 니더 닥센주의 첼레에서 숨어 지내다가 독일이네요. 아직까지. 네. 1950년에 나치 전범들의 주요 탈출 경로였던 그런 길들을 이용을 해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아르헨티나로 탈출하게 되는데 이탈리아를 거치면 알프스가 있으니까 산으로 넘어간 거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교황이 이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 이탈리아의 교황청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에서 어떤 식의 대사를 받아치냐면 교황의 입장에서는 아이히만 더 카톨릭 신자였던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얘기가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황청 입장이 뭐냐 그것도 상당히 논란거리 중의 하나라서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직접 장면을 못 나온 거는 논란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뭔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의 어떤 이동 경로는 이탈리아를 거쳐서 아르헨티나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950년에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후안페론 정권의 도움으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은신을 하게 되었고 후안페론은 아시다시피 에비타 남편입니다. 남편의 남편이에요. 후안페론이 처음 초기에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어?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해가지고 약간 관심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네. 그래서 아이히만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인 투쿠만이라는 곳에 카프리라고 하는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카프리는 나치 도망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치 위장 기업이었어요. 아. 그 당시 아이히만 말고도 많았던 거죠. 카프리 안에 숨어있는 애들 중에 싸그리 그냥 네. 그러니까 이 나치 전범들이 생각보다 싸그리 잡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사드가 활동하게 된 이유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곳곳에 굉장히 많이 숨어 지낼 수 있도록 많이 그러니까 그 돈을 쓰기도 했고 많이 위장할 수 있는 곳들을 마련을 해놨던 것 같아요. 브로커들이 잘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엑스맨의 무슨 시리즈더라? 울버린 무슨 시리즈인데? 그거 보면 이제 숨어있는 나치 전범. 미국 어디에 숨어있는 거. 김영배 선생님 20세기 기사단에 남극에 가 있는 거. 그러니까요. 막 여기서 숨어있는데 진짜 이렇게 잡아내듯이 아주 오래 살아온 울버린이 가가지고 이렇게 아작을 내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 가지로 잘 숨어있었구만. 네. 많이 잘 숨어있었어요. 아르티나가 여러 가지로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951년 초에는 오스트리아에 숨어있었던 부인. 부인인 베라 리블을 베라 리블에게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아이만이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요. 아이만은 살아있다. 너의 당신의 그 남편은 살아있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네. 본인이. 자기 아내에게.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기 자녀와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정적이고 항상 그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만 보고 있으면 아이 희만이라는 인물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족도 즐기고. 그런데 또 아이만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되게 이 사람은 순종적이고 적응적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소시민의 모습인데 이런 어떤 생에 대한 의지는 엄청 컸네요. 그렇죠. 살아남아야겠다. 생존해야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하니까 그 충실했던 게 아닐까 충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소시민이 살려는 마음이 없으면 소시민이 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되게 일관된 테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시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진짜 영웅이 아닌가요? 살려는 마음이 없으면 에라 모르겠다. 한 번 들이대자. 그렇죠. 이미 지겄자. 사장님 한 번 나랑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이제 그렇게 되겠죠. 소요시토시처럼. 아 또 조작하자.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 모사드가 아이희만의 부인인 베라의 종적을 열심히 비밀 나치기구는 아이희만의 부인인 베라의 종적을 열심히 없애줬대요. 오스트리아로 이주를 하고 다시 아이희만이 연락을 해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그런 종적 같은 것들을 그때 비밀 나치기구들이 다 없애줬다고 해요. 비밀 나치기구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저희들은 뭘까? 이것도 추정밖에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다 추정입니다. 일루미너티 뭐. 그런 것까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괴링 딸이 살아남아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뭘 잘못했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괴링은 이제 나치기인자 있잖아요. 그런 얘기 호응해주는 사람들한테 맨날 초청 불려가지고 뭐 하고 하고 그러고 살아요. 떵떵거리고. 복잡합니다. 그렇네요. 깨끗하게 하진 그게 모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역사청산이 깨끗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모사드 요원들이 오스트리아 공문서 보관소에 가서 아이희만의 부인에 대한 자료들을 막 찾아봤는데 그때는 이미 다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얼마나 깨끗하게 없애줬으면. 그래서 잡힌 게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1952년 4월 4일에는 리카르도 클레벤트라는 이름으로 아리엔티나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정말 리카르도는 정식적인 아리엔티나 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말 그것도 돈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산업이에요. 직업이 어떤 식이었냐면 직업은 기계공이고 그리고 리카르도는 이탈리아 볼차노 태생의 미혼인 사람. 그리고 다 만들어주세요. 프로파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더라고요. 세임 아바타야. 설정을 다. 하는 김에 뭐 되게 좋은 걸로 만들어주죠. 아바타인데. 지령 올려주고. 캐릭터 만들고 지령 무력 올려주고 막. 그리고 나서 1952년 6월에는 아이희만의 부인과 세 아들이 사라졌대요. 아 데려왔구나. 네. 그래서 52년 7월에 제노바에서 머물다가 7월 28일에 아르헨티나. 로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희만이 있었던 리카르도 클레멘트가 있었던 투쿠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 아들 때문에 모든 게 억울해요. 그렇죠. 그 아들. 꼭 아들 아니더라도 동네에서도 술 먹고 내가 말이야 이런 얘기를 생각해요. 진짜로. 그런 얘기가 써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 아들의 연애입니다. 동네에서만 얘기하면 아르헨티나에서만 퍼지는데 그 아들이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걷다가 얘기한 거 아니야. 거기가 또 유대인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솔로로 지내면 마법자가 된다는 역시 이 모든 일에 해결의 실마리인 사랑이었다. 그 고문 경관 이근한 그 사람은 비밀방을 만들어서 거의 혼자 지냈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 사람 진짜 독하긴 독하구나. 그렇네요. 그 정도 해야죠. 근데 리카르도 클레멘트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챙겼네요. 많이 만나고 생긴 것도 그렇고 동네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왔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마음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카르도 클레멘트는 다니고 있던 카프리라는 그 유령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가 1953년에 도산을 했대요. 누구야. 낯지 다 잡아가지고? 직원 부족. 그런가 봐요. 전범세포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돈을 다 썼나 봐요. 카프리라는 회사에서. 그냥 나눠갖고 트였을 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낯지 당원 2명과 세탁소를 운영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토끼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토끼 농장이요? 네. 과일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수아레즈라는 곳에 있는 벤츠. 자동차 벤츠의 조립 공장에서 직장을 잡은 이후로는 아 이제 나는 여기서 안식을 취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그냥 먹고 살고 죽으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안심을 하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1953년 이후니까 이런 평화가 거의 7년 정도밖에 이어지지 않았던 거죠. 60년에 잡히게 됐으니까요. 7년만 해도 많이 갔죠. 그렇죠. 7년 동안 평화로웠으면 다 했지. 그래서 아마 나는 안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술 먹고 이러고 내가 말이야 네 아빠가 내가 어땠는지 내가 낫지 않아 난 진짜 잘 알아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근데 실제로 아이희만의 어떤 전범 재판은 생방송으로 방송이 나갔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꼿꼿하고 약간 까랑까랑한 이렇게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보기에 따라 술 먹엉해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게 아이희만의 정체가 뭐냐도 상당히 나중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술 한번 먹어보면 알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풀어진 모습이 어떨 거라는 게 잘 상상해나는 안 돼요. 확실히 억눌려있는 모습 정상일 때 되게 반듯하고 억눌려있는 모습인데 술 먹고 개가 되고 있으면 인간 같지 않아요? 굉장히 술 먹을 때 직각으로 술 꺾고 이러면 이상하잖아. 막 이러고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이래야 되게 사람 같고 얘도 인간이구나. 인간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희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11일에 납치가 되었고 그리고 20일 날 밤 12시에 압송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9일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9일의 기간 동안 집에는 안 들어간 거니까 집안 사람들은 걱정을 했겠죠.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아이희만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였더라고요. 이 못사드라는 책을 봤더니 아버지를 찾으려고 이 세 아들들이 아 셋이예요. 네. 파시즌 페론주의 청년단체인 테루아라라는 곳이 있었대요. 그것을 굉장히 지지하는 청년단체들에게 도움을 청했대요. 자기네들 나갔던 거죠. 네. 이 일이겠구나. 막 볼 게 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테루아라라는 집단의 도움을 청해서 수색을 벌이기도 했었대요. 제가 페론 씨가 우리를 도와줬어. 니네 페론주의자잖아. 네. 도와줘라. 파시즈메다. 복잡합니다. 그쪽 개보도 그러니까 페론주의가 복잡해요. 한국에서 약간 너무 좋은 쪽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나쁜 쪽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잡혔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고 점점.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친 나치 조직들을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 대사를 납치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1대1로 교환하자고 할까? 라는 식의 생각까지 했대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정부가 거부를 했대요. 너네 이러면 진짜 큰일 난다. 너네 막 나간다. 너네 너무 막 나간다. 고작 아이 희망 가지고 지금 한 명때로 대사를 납치하고 너무 일이 커지니까 그걸 알게 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완전히 막아서 아이 희망은 모사드의 예정대로 60년 5월 21일 날 이스라엘로 납치가 돼버리죠. 사실 받아준 것만 해도 지금 욕먹을 상영이니까. 그렇죠. 그 9일 동안 아들들의 레이더에 걸릴 뻔하다 말다 그것도 재밌겠다. 그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치들을 비밀리에 도망가게 해주고 비밀리에 어떤 직장에 꽂아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아하로니 아하로니 아까 모사드의 수석조사관 아하로니 결국 결국 아이만의 생포한 아하로니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릴만 하겠다. 9일 이름도 주인공 같은 이름 아하로니 탈모로는 왠지 주인공은 아닌 것 같고 보면 아까 대산합치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로 압송하는 거 아니냐라고 걔들로 예측을 했을 것 같고 그렇겠죠. 비행기 주위에 에어산다거나 그렇죠.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누가 왔다고 오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 그런 것부터도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긴장을 하게 되죠. 우리는 저기가 잘 나가게 되면 좀 난처해지는데 그게 있을 거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1년 12월에 예루살렘의 법정에 공개재판에 서게 되고 여기까지 왔군요. 공개재판에서 아예 이마는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맨 처음에 그 공개재판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검사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검사와 같은 사람이 네가 죄를 저지른 것은 12개 항목이 된다 하면서 하나씩 읊어요. 하나 읊을 때마다 아이만이 자기의 의사를 밝혀요. 그런데 무슨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랩배틀에 랩배틀 검사는 감정에도 호소하면서 너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아이만 잘해서 딱 일어나자마자 기소 절차상 난 무죄다. 이걸 12번을 반복을 해요. 납치지. 그러니까요. 그쯤 되면 후렴부인데 후렴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런 악귀가 다 있어? 라고 주변인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아니 600만 명이 죽었어. 그렇죠. 너 때문에 근데 어떻게 너는 저 말밖에 반복할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악귀가 쓰였다. 저 사람은 진짜 악마야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했다고 해요. 아니면은 정말 영혼 없는 사람이거나 그렇죠.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렌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영혼이 없네. 그리고 좀 되게 어? 생각보다 허술한데? 라는 식의 그것들을 본 것 같고 어벙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근데 다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젊은 세대들 홀로코스트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아유 희뿐데 아니 왜 그리고 왜 왜 이렇게 거짓말하시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그 기성세대들이 막 야 내가 어땠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네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대요. 네 어르신 뭐 그러셨겠죠. 이런 식으로 살아계시네. 야 진짜 홀로코스트를 겪기 전과 후에 세대 간의 갈등도 이스라엘에서 꽤 컸겠네요. 꽤 컸대요. 상업화 세대의 한국 같은 느낌은 그렇죠. 그쵸. 세대 간의 기본적으로 공유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오해는 크기와 무관하게 비슷한 색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래서 전후 세대랑 비슷합니다. 전쟁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을 경험으로 갖고 있는 세대와 그 아들 세대는 지금 약간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이 공개 재판이 아이 이만의 공개 재판이 생방송으로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이 생방송이 녹화가 떠져서 다 전 세계로 이렇게 막 퍼지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의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리적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땅에 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 알아? 그리고 정말 나치 전범들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게 납치라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들을 처단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당위성을 어떻게 마련해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 이만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곧 교수형에 당하게 되는데 또 아이 이만과 그 이외의 많은 전범자들이 항상 반복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명령을 실행했을 뿐이다. 나는 그 사람들을 직접 죽인 당사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명령에 의해서 하라는 것만 사인만 했을 뿐이고 이랬을 뿐인데 서류만 서류처류만 했다. 나도 직업인이었다. 왜 나에게 자꾸 죄목을 묻느냐 그리고 그 12개의 죄목 중에서는 사실 아이 희만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죄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 혼자서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모든 죄를 나에게만 물으려고 하느냐 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사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 희만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아이 희만 쇼라고 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의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그 이스라엘 상황이 있었는지가 조금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었겠구나 이런 식의 것들이 조금 보이기는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사드의 납치 불법적인 방법 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걸 바라보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한나 아렌트죠. 그 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궁금해 마무리가 될 텐데 저 이 부분에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된다. 이제 주인공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의 젊은 시절 연애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나요? 아니요. 저 지금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아돌프 아이만과 한나 아렌트가 같은 연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요? 1906년 태생 그리고 독일에서 같이 태어났어요. 동갑이구나. 동갑에 독일에서 같이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세대 정말 동년배잖아요.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동년배였다는 생각에 정반대기를 갖고 어떻게 보면 한나 아렌트가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아이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는 자기들 친구도 독일인이었고 유대인이나 독일인이나 다 똑같이 교육을 받았을 텐데 아이만도 법정에서 한 얘기 중에 내 친구 중에 유대인 많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나 아렌트일 수도 있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직접 알던 사유는 아니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을 오히려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네. 한나 아렌트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선은 독일 태생 유대인 철학사상가 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철학사상가 이분이 철학자죠. 철학자 네. 프리스탄 대학의 최초의 여성 전임 교수로 발탁된 인물이래요. 네. 그래서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였던 어머니 밑에서 보통 중상계급의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의 가정들이 그렇듯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철무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굉장히 컸대요. 그런데 학교를 가보니까 사춘기 정도 돼서 학창시절에 어 나는 쟤네들이랑 친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이라는 어떤 인식이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 그렇겠죠. 학교에서 어느 날 너 유대인이라며? 뭐 이러면서 따돌리는 그걸 받고 놀리는 걸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요. 어 내가 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지? 이런 식으로 그때 약간 처음으로 유대인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수자성을 처음으로 자각하는 순간들이 있죠. 전 제가 덕후라는 걸 알았을 때 죄송합니다. 소수자성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성 정체성이 소수자인 분이 계신데 그 친구가 저에게 커밍아웃을 하시면서 그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소수자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다. 상처가 되죠. 그리고 그 자각하는 순간에 괴리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뭐가 다른지 확실히 알겠다라는 그 순간 한나 아렌트가 그날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한다는 건 분명히 일리가 있죠.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일 거예요. 본인들에게.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그때부터 방황기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심하게 겪게 돼서 대입 예비학교였던 루이 제슐레 이런 학교가 있었나 봐요. 여기서 교사에게 반항을 해서 퇴학을 당했대요. 아 진짜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퇴학을 당했다. 굉장히 자기 주장이 좀 할 줄 아는 게이고 똑똑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말이 있지 안 맞는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따박딱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을 대학을 가야 되는데 거기 예비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으니 너 어떻게 할래? 했더니 제가 독학할게요. 라고 해서 여기저기 청강을 하고 독학을 하다가 대거서 위주로 공부했구나. 마르브루크 죄송합니다. 마르브루크 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르브루크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하이데거와 만나죠.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아까 제가 연애 얘기부터 시작하냐고 말씀드린 게 여기 있죠? 하이데거하고 스승과 연애를 했던 게 하이데거였구나. 하이데거입니다. 사유의 제왕인 하이데거 문제는 하이데거가 정치 성향이 이제 안 좋죠. 나치 당원이 되죠. 진짜로? 대박. 마르브루크 대학의 총장으로 되면서 나치 당원이 되면서 한나 아르헨트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나에게 있어서 사유의 제왕 나에게 어떤 큰 가르침을 준 존경의 대상 그리고 나의 뭔가 뮤지 뭐 이랬던 사람이 내 남친이 정말 영혼의 영혼의 어떤 이끌림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나 아르헨트가 일곱 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약간 하이데거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유사 부친도 있겠네요. 남달랐던 것 같아요. 존경하는 대상 이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뭔가를 투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아니더라도 남친이 나치되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난 사실 난 유대인인데 맞아요. 내 친한 친구 그냥 친한 친구가 뭐 당에 입도하고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무튼 커뮤니티 활동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심지어 나치당원이래요. 그럴 수 있지. 알만큼 자유로운 근데 하이데거가 나치당에 가입을 하게 됐을 때는 1931년인데 이미 이미 하이데거와 아렌트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하이데거는 기혼자였어요. 뭔가 불륜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929년에 한나 아렌트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거 안 좋은 게 31년에 나치 입당이면 정권 잡기 한참 전이에요. 그러네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아주 저기 아주 이 자식은 이거 안 되겠구만 약간 그 느낌이죠. 시작부터가 근데 아렌트는 그 전까지도 내가 유대인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뚜렷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고 나치당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저건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모임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해야 돼가 아니라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 차별을 받기 시작하면서 소수자성을 자각을 더욱더 굳어지는 외부의 압력이 정체성을 명료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되게 인물 캐릭터론으로 보면 자켓 사이코패스가 되는 작가들의 공통점이죠. 내 인물을 어떻게 굴려볼까? 왜 굴려? 왜 굴려? 그러면 그래야 얘가 어떤 애인지가 드러나니까 그런 느낌이랄까요? 한나 아렌트도 시대적으로 유대인이 박해를 받은 그 맥락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인 집단에 계속 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인종적 정체성을 더 자각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33년에는 독일에서는 자꾸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할 것 33년에 히틀러가 권력을 주어요. 권력을 죽고 34년쯤에 때려잡기 시작을 하는 그런데 바로 직전에 33년에 프랑스로 망명을 해요. 한나 아렌트가 그러니까 권력이 지금 거의 굴러다니는 수준에서 누가 잡아가느냐 시기인데 대통령이 총료로 지명을 해요. 히틀러를 33년에 그때 한나 아렌트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선 망명을 했을까요? 초기인데 그때 직업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망명을 하고 독일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일을 해야 되니까 당하게 되고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순간 유태인 커뮤니티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위기의식의 수준이 낮지 않았군요. 그럼요. 되게 높았나 보군요. 되게 높죠. 그리고 공헌을 했으니까 다 때려잡겠다고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그럴 놈인 것 같고 완전 또라이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33년 되기 전에는 권력을 절대 못 잡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고 근데 잡아버렸어. 그러면 잃을 게 없는 층은 망명을 그냥 했군요. 그렇죠. 제가 가져온 자료에서는 33년 1월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게슈타포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했대요. 이 사람이 어떤 공헌을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게슈타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일주일 정도 감금을 했다가 탈출하기도 했었대요. 겁주기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정말 우리 여기서 살다간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로 망명을 하고 근데 애 키우고 있거나 먹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있다가 간 거죠. 그것도 슬프다. 되게 슬퍼요.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일을 게 생기면 기동성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게 되게 슬프네. 그 당시 독일 사회주의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갈려요.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는 그렇게 29년에 결혼을 했던 그 분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이혼도 하고 결혼 상대방은 유태인이 아니셨나 보군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혼을 하고 결국은 피난끼리니까 평생의 반려자인 하인리 블리허라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나 아렌트가 독일에서 프랑스로 갔을 때는 프랑스가 내 친구인 줄 알았다. 우리의 친구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독일이 프랑스를 유린하기 시작하자 친구가 나를 잡아넣었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랑스에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자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자 자기네들이 알아서 유대인을 가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기려고 그래서 구루 수용소라고 하는 여성들만 모아는 부녀자들만 모아놓는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들었는데 한나 아렌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 구루 수용소에 잡혔을 때 나 말고 많은 여성들이 있었어. 근데 나는 탈출을 감행했지.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내가 여기서 탈출하면 남편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을까 봐 탈출하지 못한 여성들이 대다수였어. 아우 나 애들이 찾아올까 봐. 근데 이미 아렌트는 하인이 불려와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나는 해야겠어 라고 해서 한나 아렌트는 탈출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일주일 후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박살. 그 기차가 오고 사람을 싣고 가고 한나 아렌트는 그러면 아희만이 제안에서 시작돼 가스실로 향하는 집단 기차가 자기를 싣으러 오기 일주일 전에 탈출한 거죠. 한나 아렌트 영화에서는 유출을 해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바로 거길로 가는 건지 한 군데 더 찍고 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수용소들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집어넣거든요. 수용소 탈출 자체는 어렵진 않았나 보네. 거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간 수용소들은 조금 쉽고 나중으로 갈수록 더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점점 더 오지에다가 집어넣고 아까 집단으로 살게 그냥 동네 모아놓고 이런 종류에서는 쓱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뒤로 갈수록 진짜로 철조망과 고립으로 다 가잖아요. 개토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저항을 저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같은 얘기들도 항상 나오게 되는데 복잡한 얘기입니다. 복잡한 얘기예요. 그건 또 이스라엘 또 국민 사정들도 있는 거고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내부의 나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없는 척하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건 사실인데 말이 프랑스를 점령한 거지 거기에서 괴뢰정부를 세워요. 프랑스는 나름 독립국이었던 거예요. 독일 밑에 있을 때에도. 그래서 1차 대전에 패탱 장군 데려다가 BC 정부 만들어놓고 거기 수반으로 세우고 프랑스 내부의 동조자들을 쫙 돌려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하고 전쟁할 때도 독일에서 프랑스 안에서 의용군 모집하고 그럽니다. 남의 땅에서 그럼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복잡합니다. 거기도 이렇게 해서 한나 아렌트는 간발의 차로 생존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때 그녀의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죠? 대략 35세 정도 35세 정도 됩니다. 35세. 젊은 시절의 끝자락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인의 분녀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만나요? 신기하다.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는 안 돼서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수용소를 탈출을 해서 남편과 만나서 그 즉시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었죠. 유대인들이 진짜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렌트나 그 남편이나 그 당시에 거기에 머물러지 않았던 게 참 다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뭔가 터전이 더 마련이 되어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랬으면 쉽게 떠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날짜롭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 아렌트는 미국으로 갑니다. 지금 아이 희망과의 조우가 다가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951년에는 미국에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을 해요. 이미 스타 철학자가 돼요? 네. 그 전에 그 전에 스타 철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쓰라고 지면을 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면서 스타로 뛰어오르니까 떠오르니까 무국적자 상태였다가 미국 국적까지 취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강의도 여러 군데 나가게 되고 1959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최초의 전임 여성 교수로 발탁이 되기까지 굉장히 승승전구 하게 되는 거죠.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로 여성 철학자로서 기회의 땅이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일단 싫어하는 싫어하는 종류의 수사입니다만 아픈 만큼 속숙해진다 고생은 고통이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이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종류의 수사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그 말을 꼭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해요. 제삼자가 하면 안 되거든. 본인이 자기 고생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건 상당히 멋진 모습이긴 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줬어 라고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 저 되게 멋지다고 보는데 한나 아렌트가 철학자로서 어떤 종류의 사상적인 스타가 되는 과정에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일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긴 해요. 분명히 평범하게 자라서 학교를 가서 학위를 따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소수자가 되고 도망다니고 가족이 찢기고 죽을 뻔했다가 지금 왔잖아요. 이런 모든 종류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나 아렌트의 학자로서의 어떤 지성 통찰 직관 여기에 도움을 줬는지 그 과전도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이미 하이데거의 제자였잖아요. 사유의 방법은 이미 다 익혔던 거예요. 그 이전에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굉장히 똘똘한 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유대인이어서 강의를 할 수 없다. 유대인이어서 너를 채용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박사학위도 다른 대학에 가서 받게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시즘 그리고 히틀러가 잡게 되는 이 과정들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나 아렌트는 생각을 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철저히 훈련된 사람이 그런 경험을 날로 하면 당연히 나오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뉴욕커의 특별 취재원 자격으로 아이희만의 재판 과정을 취재하게 되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뉴욕커에서도 원래는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에서는 가고 싶어 했던 취재원들이 많았는데 편집부에서 이 여성이 요즘 라이징스타야. 이 여성은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지. 거기다가 본인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격이지. 아이희만한테 완전 피해자 중에 하나잖아. 그치. 얼마나 쌍심질을 켜고 보겠어. 이렇게 하고 보냈더니 우리 모두 아내는 아이희만이 있다. 이게 반전인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뉴욕커에서 특별 취재원으로 발탁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남편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남편은 당신 괜찮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괜찮다는 얘기도 딱히 하지 않고 자신 있다는 얘기도 딱히 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과 헤어져 있었던 구루 수용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장한 의미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고 싶어. 호기심이 있어. 할 수 있어.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아이희만 책 읽어보면 되게 덤덤하잖아요. 되게 쿨해요. 너무 쿨해서 무서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그렇죠. 프리스턴 어느 대학이었죠? 자기가 전임 교수가 되었던 프리스턴 대학에서 많은 교수들 유대인 교수들도 있었을 텐데 그 교수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고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서 거기서 법정에서 아이희만이 얘기하는 변론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하면서 한나 아르헨트 영화에서 갑자기 아이희만이 나오는 그 화면을 보다가 아르헨트가 피식하고 웃는 웃는 장면이 나와요. 잘만 들어갔네요. 피식하고 웃는데 되게 되게 그 장면이 되게 강렬하게 남았어요. 아 그냥 와 어떤 웃음이었을까? 그러니까 약간 너무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약간 저런 시시한 인간이었어 인 거예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말이 저 피식하는 웃음에서 약간 느껴지는 거예요. 평범성이 영어로 버날리티 네. 버날리티가 평범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전 보면 진부하다 버날리티 진부성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성이라는 번역 대신에 진부함이라고 번역하는 건 어떠냐 그런 제안을 그것도 그렇죠. 만약에 한나 아르헨트의 삶을 지금 제가 두 가지 트랙으로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염두에 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 아르헨트가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주인공 혹은 어떤 주요 인물이라는 맥락으로 따라가볼 수 있고요. 아이 희만이라는 주요 인물을 한나 아르헨트가 마치 작가가 캐릭터를 이해하듯이 작가가 취재를 하듯이 다가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트랙인데 지금 만약에 한나 아르헨트가 자기 안에서의 어떤 악 나중에 아이 희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그런 진부한 악 그런 걸 어렸을 때 하이데거를 보고 분노를 느끼고 죽여버리고 싶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는 과정이 앞부분에 나왔다면 그 뒤쪽에 아이만 보면서 와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서 보던 그거 저기 그거 똑같네 되게 진부하네 이런 식으로 약간 피지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는 일부러 그런 건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런 건지 되게 전기 영화가 다들 그렇듯이 어떤 연속성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랬지 이랬지 그걸 연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인간 삶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렌트가 아이희만을 취재하고 뉴욕커라는 잡지에 다섯 편에 걸쳐서 아이희만에 대한 재판에 대한 취재기를 올리게 되는데 이것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한나 아렌트한테 손가락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겠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한테도 유대인들한테도 너 이거 뭐야? 나쁜 놈으로 쏟아야지. 너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없어? 그 자리에 보냈는데. 너도 수용소에 갇혀 있었잖아. 네가 수용소 탈출하고 나서 그 수용소가 홀로코스트 기차를 탔어. 너 그거 몰라? 너 어떻게 감정이 없어? 라고 하면서 공격을 받았고요. 그 얘기도 있고 거의 그 재판 과정에서 아이희만이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밝혔는데 그 디테일 중에 유대인 공동체가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디테일들이 있어요. 한국서 마찬가지 예를 들면 유대인 수용소나 개토에서 나치에 협력하는 유대인들이 존재했다는 거. 그런 얘기가 한국도 영화에서 그런 게 묘사가 되면 난리가 나는 솔직히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게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인간에 대해 조금만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놈들 나는 지금도 이름 몇 사람 될 수 있어 라는 느낌인데 충분히 알지만 굳이 그걸 듣고 싶진 않다죠. 근데 그걸 아렌트가 그것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다섯 편의 취재기에서 딱 한 페이지가 논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린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아이만이 얘기를 했다고 그냥 적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좀 애둘러서 저는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었지라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또 너무나 객관적인 시선인 거예요. 맞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600만 명이 죽었어.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밖에 안 됐고 아직도 세상에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기사에다가 써버리니까 아렌트가 당사자가 그건 좀 덮고 넘어가야지 이 사람은 그렇죠. 저는 뭐 근데 일의 경중이나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익숙하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예를 들어 분노하고 싶어 나 지금 너무 열받아서 나의 분노를 부추겨줘 누군가가 전쟁의 북소리를 울려줘 맞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너무나 냉담하게 그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팩트를 얘기하거나 정말로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짜게 식습니다. 그렇죠. 야 지금 내 분노를 울려달라고 맞는 말 하지 말고 결국 사람들은 분노를 원하죠. 사실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한나 아렌트가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공격을 받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독일인들한테도 분노를 샀어요. 괜찮았죠. 왜냐하면 아인희만 하나 그냥 악마로 취급해서 때려잡으면 그만인데 왜 너는 악의 진부함 악의 평범성을 내놓아서 우리 모두를 다 전범자로 내모니 시원한 희생양 안 만들어주고 평범한 독일인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지 라는 뉘앙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른 독일 사람들이 빡친 거죠. 너무 열받죠. 이거 진짜 양쪽에게 모두 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솔직하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욕들은 하면서도 묻히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아렌트의 글이 그렇죠. 잘 썼겠죠. 정말 잘 썼고요. 화나지만 곰곰이 씹어보니 아 진짜구나 그런 거 한나 아렌트 영화에서는 이 일을 겪으면서 아렌트는 동료 교수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받고 자기를 응원해 주던 동료 교수들도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를 퇴출시키려고 해요. 너 이런 식의 문제작을 내놓고 이게 말이 되냐? 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나는 못 나간다. 그리고 나서 강연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이 글을 쓴 경희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바라본 아이희만 그리고 내 진짜 글을 읽어본 사람은 이렇게 분노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멋진 연설을 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체적으로 그 책을 읽고 그 글을 읽고 진짜 자기 생각대로 사유해본 사람이라면 내 글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할 수 없어. 알잖아. 라고 너무나 실컷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홍래진 선생님이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머리로 생각해본 사유해본 사람은 이럴 수 없어라는 얘기가 아이만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주제죠. 맞아요. 아이만은 자기 머리로 자기 언어로 사유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게 아렌트가 계속 얘기를 하는 그렇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오늘의 궁극의 캐릭터는 상투적인 말만 계속 반복을 하더라 법정에서 그 부분을 아렌트가 엄청 파고들어요. 그렇죠.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그거부터 그렇고 그러니까 최종 변론이나 무슨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상투적인 업구들만 나온다고 그렇죠. 오늘의 궁극의 캐릭터는 상당히 신선한데요. 왜냐하면 한 인물에 대해서 파고드는 것 이상의 시야를 제공해주고 계세요.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다 왔어요. 다 왔나요? 네. 그래서 진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아이만이 이런 식의 변론도 해요. 당시에 나치 공무원들은 나 하나 반대한다고 모든 계획이 무산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당신들이라고 다르겠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되게 까랑까랑하게 정말 당당하고도 약간 꼿꼿하고도 어벙하게 어벙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한나 아렌트로서는 자기의 어떤 연인이었던 하이데거나 여러 가지가 막 지나갔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너무나 누군가를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분노할 대상에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희만이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저 말을 하고 있는 저희가 괘씸한 모습으로 모두 다 쏠릴 거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현자가 되어버린 순간 한나 아렌트는 저 말이 맞긴 맞는데 하고 띵 하고 오잖아요. 맞긴 맞는데가 아니라 정말 저는 영혼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 말은 공허하구나. 아니 내 말은 무슨 뜻으로 맞긴 맞는데 팩트가 맞는데 무슨 뜻으로 맞긴 맞는데 나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 너희라면 안 그럴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은 순간 나도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얘도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방식으로 딱 드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죠. 뭔가 자기 머리대로 생각 안 하고 아무런 영혼이 없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 영혼 없는 사람이 매우 많지 않느냐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악이 평범해. 그러니까 진부하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죠. 우리가 우리가 아이자만을 생각했을 때 되게 악인일 것 같고 괴물일 것 같고 뭔가 포악할 것 같고 정말 이빨도 이렇게 막 낳는 그런 식의 묘사가 될 줄 알았더니 이 사람 너무 평범해. 그리고 생각에 어떤 진짜 뭔가 생각의 폭이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아. 이런 것들을 너무나 통찰력 있게 관찰을 하고 그걸 그대로 글로 쓴 거예요. 약간 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8미리 영화인가요? 거기 나오는 스너프요? 스너프 8미리 뭔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당이라고 했는데 뭔가 그냥 엄마한테 잘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뭔가 평범한 그런데 알고 보니 뒤로는 뭔가 잔혹한 갑자기 그것도 좀 생각이 나가지고 대부분의 실존하는 악당들을 잘 기르는 이야기에서는 그런 면이 있죠.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가정성 가정성적인 모습이라거나 이런 전범들의 가정적인 모습 같은 것들 다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이 경우는 위선자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그렇죠. 왜 우리나라에 인혁당 사건이나 이런 모든 고문 기술자들이 고문하던 말고 가족들과 통화하는 장면들 일부러 넣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악의 평범성의 맥락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인 거죠. 나눠들을 시킨 대로 했고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상투적이고 자기 머리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게 하는 말이 위에서 그냥 누가 불러준 말을 그대로 외우고 있다가 아직까지 똑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자신을 별로하는 그 마지막 강의 있었잖아요. 마지막은 아니고 강의에서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이희만에 대한 그 재판의 과정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이 사람의 악의 진부함을 발견했고 그게 우리 안에 누구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중요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그러니까 그 말이 요즘에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지적인 태만함 이라는 거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 아렌트가 살짝 고립되고 혼자가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에서 한나 아렌트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나의 오류를 잘못 짚었다. 나의 오류는 악은 극단적일 뿐 근원적이 않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뿐이다. 나는 악을 너무 근원적인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악은 그냥 극단적일 뿐이다. 모든 근원적이고 세상에서 깊이 있는 것은 오직 선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철학 철학자의 언어군요. 만렙 철학자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에루살렘의 아에히만은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석학으로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1970년 남편 하이니 블리어가 사망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심적으로 허한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렸대요.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한 영혼의 단짝이었던 거예요. 1975년에 한나 아렌트도 사망을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궁극의 플러스에서 제가 얄팍하게 접근했던 시점은 사실 그거였어요. 젊은 시절 자기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주범일 수도 있는 사람을 성장한 뒤에 한나 아렌트가 다시 만났을 때 오히려 남들과 다르게 이해하려고 했다는 종류의 아이러니 성장 플러스 속에서의 한나 아렌트였지만 되게 알팍한 어떤 구도였고 얄팍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은 아렌트가 지적으로 너무나 성장했기 때문에 저 정도는 되게 한심하군. 맞아요. 약간 지적 허용 같은 거나 이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울림이 왔던 건 그거였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캐릭터 수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가 너무너무 미워.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뉴스를 보면서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싫어. 근데 우리 아빠는 언제나 저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화를 하나 그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빠에서 모델로 따온 아저씨를 하나 그리고 그 아저씨를 가지고 스토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저씨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 모델이 된 우리 아빠에 대해서 한번 물론 매우 곱지 않은 시선이긴 하지만 구경을 하기 시작한 거야. 관찰자로 또. 네. 그리고 언제부터 저 모양 저 꼴의 개저씨였나를 물어보고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는 만날 때 안 그랬다. 처음에 안 그랬다. 뭔가 종류의 취재를 한 두 달쯤 하다 보니 애초에 내가 그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제대로 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들이 보통 그 사람 그 캐릭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식인데 생각보다 많이들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수업시간에 되게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당장 머릿속에 너무 환멸스럽고 증오스럽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아무나 떠올려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해해보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 인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쓸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공으로서는 이야기를 못하죠. 물론 꼭 모든 인물을 이해해야 한다고 되게 옳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알고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 발전한다는 거죠. 동의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다가가는 것. 이게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관찰하는 작가의 태도라는 입장인 거죠. 이종검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사례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서 이거 완전히 반대된 얘기인데 사실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회전목마이 데드 히트라는 단편집에 보면 첫 번째로 레더우젠이라는 단편이 나오는데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이 별로 안 싫었는데 남편하고 똑같은 체형의 독일 남자를 보는 순간 자기가 남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 같은데요? 같은 얘기인데 반대죠. 반대군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독일에서 실종이 되어버리는 맞아요. 저 같은 얘기라고 보는 게 누구를 미워하고 싶을 때는 이 방법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를 그려내고 싶을 때는 여기서 부족하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너무너무 미웠는데 이해하려다 보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반면에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게 큰 무리 없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더 싫어졌다. 그러니까 더 싫어졌다 보다 그냥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좋아했던 사실을 발견했다거나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항상 단지를 수업시간에 언급을 해요. 자기 모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그 분노 증오 이것으로 시작된 한 작품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모친은 왜 그랬을까를 파고들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시즌이 끝나면 그 모친에 대해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왜? 맞아요. 작가가 성장했거나 힐링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독자들의 사연을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미워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려보는 것이 얼마나 힐링되는가 얼마나 작가를 구원하는가에 대한 반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아렌트의 경우는 힐링은 아닐 것 같아요. 힐링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세상 다 나쁜 놈으로 돼버렸으니까 힐링은 아니었지만 이해하려고 했죠. 이해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 희망만 나쁜 놈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다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힐링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단지와 한나 아렌트의 차이점은 단지의 작가님은 작품을 하면서 이해한 덕분에 힐링됐지만 한나 아렌트는 본인 스스로 일단 구원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 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철학과 창작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창작은 힐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고 그리고 철학은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렇죠. 이론이잖아요. 이론가였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도 이론가였기 때문에 자기가 동의하는 그 이론에 계속 맞추어 나가다 보니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덧붙였잖아요. 독일 사학계의 엘 선생님이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에서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는 비판들인데 한나 아렌트가 아희만한테 속은 것 아니냐 최근에 최근에 이제 한나 아렌트 연구에 대한 비판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걸로 몇 개를 쓰셨는데 내용이 뭐냐면 아희만은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인 척을 했고 사실은 나쁜 놈이고 아렌트가 거기에 많이 거기에 넘어간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인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한다. 근데 분명히 아희만은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선택을 한 사람이고 제안도 하고 그 점이 많이 간과가 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얘기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는데 저도 큰 차이는 저도 사실은 한 발짝만 확장시키면 같은 얘기 돼요. 맞아요. 누구나 자발적으로 협력할 만큼 평범하게 악합니다. 이렇게 합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하고 그 선생님은 그 엘 선생님은 그 얘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지금처럼 해서 악의 평범성이나 진보성이 너무 강조가 되면 나쁜 놈도 결국 평범한 사람 아니냐 하면서 봐주기가 될 수가 있죠. 이해를 살려고 해거리죠. 그건 중요하죠. 그런 놈은 사실은 나쁜 놈이고 자기가 나쁜 거를 택한 놈이다. 하는 거를 놈이란 말 자꾸 죄송합니다. 나쁜 걸 택한 자다. 분은 아니니까요. 그런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럼요. 그럼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악을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 수업 시간에 지금 이 맥락에 얘기를 했을 때 제일 큰 어떤 저항감을 드러내는 의견들이 주로 이런 거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그 악하는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냐.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혹은 책임을 지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지 않고 혹은 처벌을 하고 용서를 하고 이 문제가 한 곳에 굉장히 중요하게 있고 작가로서 이야기를 쓰기 위해 이해하는 것은 전혀 별다는 곳에도 있다.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미워하고 싶을 때는 이해가 어렵고 이해를 할수록 미워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항상 하죠. 이해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미워하기 어려워지니까 지옥이 펼쳐지죠. 왜냐하면 미움만큼 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는 미워하라고 많이 권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괜찮아졌다고 생각이 들면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꾸면 도움이 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미움 필요한 거는 미움이 아니라 단죄가 필요한 거고 맞아요. 적절한 처벌 오늘의 궁극의 캐릭터는 또 매회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 계신데 너무 해서 마음이 시원하네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긴장이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너무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진을 뽑으셔서 누가 한 명이 시원하게 망해줘야 걱정에 리셋되는데 제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맞아서 한 번 시원하게 망하고 제가 이번에는 좀 망했으니까 제가 매번 개그를 망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일단 다음 달에 있을 궁극의 캐릭터는 예고를 하고 가죠. 이재미님이 노리셨던 그 사람 그 분 바로 죄송해요. 특별 특별 게스트를 모십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아실지도 모르는 특별 게스트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지적인 분이 김태권 작가님이라면 아주 상식의 왕 교양의 끝 지식만화 교양만화 속의 스페셜리스트 홍윤표 작가님을 모시고 저 홍대리 때부터 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교양만화 쪽의 대부인데 맞아요. 이분이 정말 잘 알고 계신 게 클래식이잖아요. 그 클래식계의 천재 중에 하나죠. 구스타프 말러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잠깐만 들어보는데도 정말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은 근데 말러 얘기를 하면 싸움이 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제가 용무하는 건 아니니까 김태권 작가님도 그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기대됩니다. 말러의 아내라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저는 말러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어야죠. 안 그래도 개그 때문에라도 안티가 많은데 지금 아이고 안티라뇨 모르셨어요. 대부분의 팬은 바로 거기에서 기인하는 김태권 작가님의 모든 팬 개그를 사랑하는 팬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다른 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 뭐랄까 악의 평범성 곱씹을 때마다 뭐랄까 작품 작품 할 때 제가 악의를 설정한다거나 어떤 기준으로 했던가 진짜 이해하려고 했던가 그런 경험들이 막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또 작품 이외에도 제가 살면서 뭔가 아까 뭐 얘기 나왔던 미움이라든지 이해라든지 나는 또 얼만큼 또 했는가 그런 생각을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말씀 나누시는 도중에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였어요. 맞아요. 아마 돌아가서도 계속 곱씹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아 그렇죠. 그를 이해해보겠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일단은 이걸 뭐 최대한 작품으로 승화하는 과정으로 끌고 나가야겠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초반에 그 모사드하고 납치작전 얘기 나올 때 아주 압도가 돼가지고 아 너무 재밌죠. 제이슨 본 얘기처럼 흥미진진했습니다. 흥미진진하고 탈모르 요원에 막혀버린 출생길이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놀러와주셨던 이재민 푸른봄님 어떻게 표정이 굉장히 이딴 식으로 하는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듣는 내내 약간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신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네. 자꾸 쓰시더라고요. 지금 약간 그런 상태라서 되게 재밌게 들었고 제 유머가 준비된 거 아니라는 것도 증언을 해주세요. 이 정도로 죄송합니다. 유머는 약간 상관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느꼈고요. 노력해도 안 됐네. 그런 거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까 그 아이재만이 마지막으로 일한 데가 벤츠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요? 니네 나라 회사잖아. 그렇죠. 왜 거기 가서 일을 해? 도일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잡힌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웃겼고 요즘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한나 아렌트의 말이라는 책이 2016년에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한나 아렌트가 그 책에서 거의 유일하게 약간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고 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악의 평범하다는 말은 내가 그냥 말버릇처럼 쓰는 말인데 이게 멍청하다는 뜻으로 나는 많이 쓴다. 악은 사유하지 않으면서 오는 거지. 사람들이 막 다 같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그 타인에게 공감하지 않는 마음 여기서 온다고 막 강변을 해요. 그냥 우연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좀 많을 뿐인 거죠. 무지. 무지가 고취해. 혹은 무지보다 반지성이 고취해. 나태함. 지적인 나태함. 그렇죠. 지적인 나태함. 반지성. 이거에 대한 어떤 언급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미워하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하면 미워하기 힘들다. 이 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나는데? 재밌는데? 공감받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의견을 함께 주셨어요. 농담할 땐 잘 안 웃으시더라고요. 봤습니다. 쓱쓱. 저분이 되게 지적인 부분에서 많이 쾌락을 느끼는 일종의 변태성이 좀 있으셨습니다. 지적인 자극에만 지금은 웃으시는군요. 네. 저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강조하던 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주던 작가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한나렌트를 통해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는요. 롱터뷰네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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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간보나 산업대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 스쿨의 작법방송 공개의 캐릭터였습니다. 오늘은 아이히만 모사드 그리고 한나 아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전 나나가의 정보명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김태권입니다. 유승진입니다.